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라 미라티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미라누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나오자마자 대학노가 이사를 뭐라고 하는가 대학노가 꼬라님이 대학노가 이사를 했네 대학노가 하남으로요 대학노가 이사를 온게 아니라 대학노가 하남으로 이사를 형 노래 한 번 해볼까? 해야지 해야지 자 일단 노래부터 자 갑시다 한 번 해볼까요? 한 번 해볼까요? 한 번 해볼까요? 고마워서 한 번 해볼까요? 고마워! 고마워! 너의 모든 것 같아 나의 이름은 너의 가늘은 누구만 없이 다 누구든지 만나면 아무 맘으로 가르쳐 내가 더 무서워 때 내 믿고ƽ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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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막지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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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헣 그래 은하야 나 노래 못한다 이 자식아 어쩌라고 이 새끼야 나한테 거기에게만 해봐 너 으하하하하하하하하 은하가 누구야? 은하님이 자꾸 놀린대요.